네, 또 양입니다. 여기는 지금 매치스토어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포스트잠을 약 5분씩만 앞두고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오늘의 프로그램을 많은 내용으로 핵심카던, 세우던, 연구사들을 주중으로 일동도 하고요. 아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니다. 주 찬양합니다. 하늘 높이까지 주의 위험 받은 바다. 저 하늘을 만드사 저 달과 별길 바라보셨네 주 하나님의 섬시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영광맞춘 귀에 관리시오서 영광맞춘 귀에 관리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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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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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